4 그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지금 여러분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마치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이 부딪히는 것 같은 지금 모습이 보이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취재해서 몰라요 제가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화났는지를 알려줄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고 문재인 대통령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단점은 뭐냐면요 결벽증이 있어요 제가 이제 5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벽증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벽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에게 굉장히 냉철해요 자기 사람에게 굉장히 냉철하고 오히려 적에게 배려하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구마라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쪽에게 뭔가 어 배려를 하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원칙주의자예요 지금 첫 번째 윤석열이랑 문재인 대통령 갈등은 어디서 발단이 됐냐면 감사위원 문제에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내 임기 중에 당연히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원칙주의자에게 소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감사원의 최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감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위원회가 바로 감사원의 최고 결정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감사하자 이런 회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이 7명이에요 감사위원장 포함해서 7명인데 현재 두석이 공석이에요 두석이 공석이에요 두석이 공석인데 그런데 여기서 두석이 공석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한 명을 임명을 하고 현재 7자리 중에서 감사위원장 포함해서 7자리 중에서 우리가 한 명을 임명을 하고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한 명을 임명해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앞으로 새로운 정권에서 감사위원 두 명 중에 한 명을 임명하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장재원이나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를 임명할 건지 우리에게 명단을 달라 이 지랄을 떨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한 명 임명하고 우리가 한 명 임명하면 되는데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 너네 누구 임명할지 우리에게 명단을 달라 한마디로 너네가 누구 임명할지를 보고 우리가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웬만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현재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과의 회동이 깨진 거예요 겉으로는 용산기지 무슨 용산기지 문제는요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안보의 공백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려를 전했어요 옮기는 건 네 마음이다 그런데 현재 국군통속권자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우려를 감수하면서 그걸 동의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전했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열받았던 것은 감사위원 두 명 중에 한 명을 윤석열 인수위에서 먼저 명단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감사위원을 윤석열 측에서는 나머지 두 명도 진혜가 임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진혜가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두 명 다 임명하겠다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이 일곱 명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찬반 투표를 할 경우에 4대 3이 나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두 명이 현재 자리에 있고요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장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 두 석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임명하고 저쪽에서 여러분은 4명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감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두 명을 임명해서 자기네들이 이쪽에 네 명 우리 쪽에서 임명한 사람을 세 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 하는 하는 총재 바로 임명해버리잖아요 딴 건 다 용서해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답답하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원칙주의자예요 차라리 내 식구들이 당할 때 오히려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가 속으로 우는 사람이지 그래도 남에 대한 엄청난 배려심이 있는 젠틀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화가 나 있대요 지금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윤석열이 저런 점령군 행세를 하는 거 보고 정말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한은 총재를 임명을 해버리고 내 임기에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현재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냥 국방부 이전으로 부딪힌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한마디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윤석열, 인수위가 문재인 대통령을 뚜껑을 열리겠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 윤석열이 일단 인간이었구나 그렇죠? 윤석열이 일단 인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반드시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이제는 실체를 알고 있으시니까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반드시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윤석열이가 사면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민주주의의 굴욕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엄청난 굴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사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고 허익범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사로 해갖고 킹크를 고개를 끄떡거렸다고 이 김경수를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 정치적인 사건을 윤석열이가 사면을 하게 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형이 이거는 여러분들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러분들에게 좀 처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다른 점을 알려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막 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이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시고 굉장히 우리 측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저쪽에는 좀 관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집권 기간에 좀 고구마 같다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윤석열이가 저탄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해요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고 이명박을 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정경심, 김경수 이거는 나와 같이 이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명박과 김경수, 정경심을 묶는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왜 굴욕적이냐면 김경수 지사나 정경심 교수는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이명박이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뇌물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뇌물로 구속된 경제 부패 사험이에요 그렇죠? 이명박이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뇌물과 부패로 한동훈이가 기소했어요 니네가 기소했으니까 니네가 풀어줘라가 맞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이가 2018년도에 이명박이 구속시켰어요 뇌물로 다스 그러면 제가 보면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검경수사권 조정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청와대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검찰개혁을 우리가 시작한 것만으로라도 대단했고 검찰과 경찰의 6대 범죄 즉 검찰의 6대 범죄수사처만 남겨놓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줄 아셨어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나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너무너무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너무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공수처 만들고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에 6대 범죄수사를 남겨놓은 검찰이 너무 저항이 강하니까 6대 범죄수사만 남겨놓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할 말 할 도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차기 정부에서 나머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1년 정도 경찰의 수사 안정성이 보장된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너무 당연히 우리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은 게 정권 뺏기자마자 이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믿을 수 없지만 지금 검경수사권 완전한 분리를 진짜 이거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민주당을 취재해봐도 과거에 백혜련, 조흥철 이런 사람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달 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4월에 통과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다음 정권에 청와대가 사실 반대했었어요 완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완전한 분리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쪽에게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어떤 짓거리를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세요 알겠죠?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런 게 있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딴 거 안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님이나 김경수 지사는요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으려고 그랬던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를 죽이려고 그랬던 검찰 사법 쿠데타의 희생양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김경수 정경심 교수는 검찰 사법 쿠데타의 희생양들이었어요 이런 희생양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으로 사면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사면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제가 이런 정경심 교수님 이런 없는 제도 만들어갖고 지 측근들을 이용해서 구속시킨 이 정경심 교수를 마치 지가 아량을 베푸듯이 윤석열 따위에게 정경심 교수님이 나는 사면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요 저는 굴욕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윤석열 따위가 정경심 교수나 김경수 시장을 사면하면서 거기에 MB를 묶어서 양쪽 진영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조국 장관과 김경수 지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에 의해서 사면되는 정경심은 조국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꼭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